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추진에 속도를 내고 내년 사전 청약도 6천 호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액 공제율도 올리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내용을 정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공공택지에 대해 정부가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태능시 씨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끝내고 과천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연내 지구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마곡 미 매각 부지는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시장 하향 안정이 그 목표입니다.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약 7만 호 규모의 경기도 광명과 시흥의 공공택지는 내년 지구 지정을 끝내고 2023년 사전 청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와 민간 분양, 이사 대책 물량 등을 포함해 내년 사전 청약은 당초 6만 2천 호에서 6천 호 늘린 6만 8천 호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 공시림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 등을 이전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 3만 9천 호에서 최소 5천 호 이상 추가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면서 월세 세액 공제 공제율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연소득에 따라 각각 10%, 12%였던 공제율이 내년에 한해 각각 12%, 15%로 올라갑니다.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Guru